안녕하세요!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핵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우 이건 오징어 엄청 맛있어 고소한 맛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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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이 아주 쫄깃해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짭짤해요 저는 파가 완전히 마요네즈를 만들어요 드디어 초콜릿에 남아있는 카페베리 그리고 채널은 제가 만들어내야죠 매콤한 팝크를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찹쌀떡과 마요네즈를 util쓰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맛있지만 매콤한 팝크를 넣어요 form 본인은 극복이 아주 좋아요 요리를 좀 더 좋아해요 쫀득해요 꼭 좀 더 먹으면 좋겠어요 다진마다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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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큼하고 짜파게티 바삭한 고춧가루 멜론젤리 맛은 매콤한 맛이에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볶은 맛 막걸리 맛 버섯 계란 초콜릿 한 번 먹어볼게요 초콜릿 안에서explosive 아이스크림 그리고 파프리카 바삭바삭 바삭바삭 콩나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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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pulота 쫄깃쫄깃 쫄깃쫄깃 더러uga 뼛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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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제거는 매운맛이 너무 좋아요 젤리 아삭하삭 제거 치킨은 매운맛이에요 치킨은 매운맛이에요 치킨은 매운맛이에요 깻잎 음, 음, 음... 음, 음... 이름을 덮어버리고 싶어요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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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치즈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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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터넷 초콜릿을 준비했어요 초콜릿 초콜릿은 어서 먹어야겠어요 초콜릿을 넣었어요 바삭하고 너무 재미있어요 고추, 고춧가루, 고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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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. 맵다. 왠지에 넣어서 매콤하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. 요리가 정말 많아요. 고춧가루는 가득한 맛이에요. 대파 소스는 모짜렐라 소스는 매운 맛이에요 expndl 치즈는 너무 맛있어여 치즈가 많이 묻어서 치즈가 많이 묻은 것 같아요 치즈는 마늘에 매콤하게 만들었어요 와우 매콤한 다음게 바삭바삭 뱅 some 뱅뱅 감자튀김 쫄깃쫄깃 계란에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그러면 많이 먹으면 더 맛있을때 생각해보니까요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치즈는 너무 맛있어요 치즈는 너무 맛있어요 치즈는 너무 좋아요 치즈는 너무 맛있어요 이건 새콤한 새콤달콤 새콤달콤하고 잘 어울리는тов이다 새콤달콤하고 잘 어울리네요 너무 맛있어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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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이제 랍스터가 한거야 치킨이 너무 더cher 볶음밥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이 너무 너무 좋아요 만져나와 많이 먹어요 치킨이 너무 잘 안먹었어요 치킨이 너무 nggak먹어 치킨이 정말 맛있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.